베네핏의 발견, 베네핏의 즐거움, 프리즌 베네핏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정혜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믹순을 소개해드리고 믹순 같이 써보면서 또 좋은 제품들 알려드리시오스 정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인행, 네 시작했습니다 커밍순 드디어 커밍했고요 자 5호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다같이 푸하 푸하, 푸하, 푸하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오 푸하 또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다들 믹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프리즌 라이브이기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벌써 도희님이 콩에센스 구매 완료 와 도희님 진짜 최고다 벌써 이거 이분은 믹순 아시는 분이에요 매니아층이 너무 많이 계시고 SNS 간증템 믹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엄청 기다려주셨을 거예요 저도 주변에 친구들이나 지인분들,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제 하냐고 드디어 지금 합니다 네 지금 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오신 분들 네 다들 화장대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화장대 한번 가보셔서 화장품 뒷면에 성분들 한 번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뭐가 있는지 지금 한번 봐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 믹순 삽니다 믹순 있으신 분들 말고 다른 화장품들이 있으시다면 근데 여러분 딱 보면은 막 뭐 이상한 영어 막 쩌져 있고 전혀 무슨 뜻인지 무슨 성분인지 하나도 모르는 성분들 잔뜩 쓰였지 않나요? 그쵸? 근데 그래서 그런지 왠지 그런 화학 성분들 같은 이름만 들어도 얼굴이 따끈거리고 자극적일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다들 느끼셨죠? 느껴보셨죠? 지금 느끼고 계시죠? 근데 아무리 그런 화장품도 있지만 요즘 같은 시국에는 아무래도 날씨가 지금 좀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도도 높아지다 보니까 피지 와 땀 나면서 피지 분비량 모공 열리져 난리가 나고 있어요 여러분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 극건조한 계절보다도 지금 같은 계절에 피부 관리를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아직 다들 녹고 계셨죠? 사실 겨울에는 조금 건조하기 때문에 피부가 좀 좋기는 한데 이때 관리를 잘 해주셔야 트러블이라든지 피지 관리를 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 못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미세먼지도 많고 이렇게 외부 자극 마스크 특히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이런 내 피부를 위해서 지친 내 피부를 위해서 지금이야말로 진짜 좋은 성분의 제품들을 딱 쓰셔야 된다 그래서 딱 믹순 라이브가 왔습니다 여러분 네 와 지금 벌써 믹순 내가 더 사랑해 영원해요 믹순 저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병프레센스 샀어요 몇 개인지 저희가 이런 사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병샷 공병릴레이 이런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공병릴레이 또 저희 믹순 제품들이 다 재활용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공병릴레이 좋을 것 같아요 피지에 못 써야 해요? 다 쓰셔야 돼요 다 좋아요 다 좋고 하나하나씩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니까 천천히 가면 좋을 것 같고 내 여드름 다 사라짐 믹순이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먹었다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오늘 제품이랑 브랜드 소개해 드리기 전에 오늘 이벤트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시겠지만 저희가 선착순 사은품이 있기 때문에 라이브 시작하자마자 지금 구매하신 분들 들어가셨고요 아직 소량 남아 있다고 합니다 선착순 지금 빨리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 쟁여두셔야 된다고 했는데 쟁여두시는 거 오늘 강추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브랜드 소개해 드리면서 혜택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소개해 드릴 믹수는요 성분 표기에서 사실 설명이 끝나는 제품이에요 성분 표기만 봐도 이미 아 믿고 구매 믿고 믿고? 믿고? 믿고 구매 믿고 하는 제품 믿고 믿고 구매하는 제품 믿고예요 믿고 그래서 불필요한 성분들을 싹 빼고 내 피부에 꼭 필요한 성분들 정말 그런 화학 성분들이 아닌 내 피부에 꼭 필요한 그런 핵심 성분들만 담은 미니멀 뷰티 브랜드 믹순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 피부에 뭐가 필요한지 잘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요 지금 뭐 피지 여드름 이런 데 좋은 성분들은 다 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SNS 간증템이라고 했잖아요 SNS에서 이미 정말 수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굉장히 극찬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연예인 분들까지 실제로 쓰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이제 일상 속에서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유튜버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간증템이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제품이 뭐냐면 바로 이 콩 에센스예요 보이시죠 콩 에센스 오늘은 이 SNS 간증템 콩 에센스를 포함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해드릴 건데 베스트셀러 제품들까지 전체로 묶어서 또 세트까지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아까 선착순 아직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누구보다 빠르게 쟁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프린즘의 베네핏을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의 베네핏은 특히 베스트셀러 4종 준비했습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프리즘 단독 베네핏 혜택이에요 베스트셀러 4종을 묶었고요 첫 번째 순서인 프리즘 P, 프리즘의 베네핏 바로 갈게요 첫 번째 오늘 베네핏 단독 구성 베스트셀러 4종 세트가요 여러분 무려 40%가 할인이 됐어요 40% 할인 40% 할인됐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오늘은 전구매 고객분들에게 콩 에센스 샘플을 드릴 거예요 콩 에센스 샘플 3개씩 다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구매왕이 있어요 구매왕 구매왕 한 분께 저희가 30만원 상당의 저희 믹순에서 나온 리미티드 세트를 드릴 거예요 리미티드 세트 이거는 진짜 여러분 보시는 순간 바로 추가 구매 갑니다 그 정도예요 그리고 라이브 구매하시는 고객분들 저희가 선착순 있다고 했죠 에코 파우치 15분께 드릴 거예요 사실 지금 이미 끝났을 수도 있는데 아직 안 늦었어요 아직 끝났다는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아직 괜찮아요 세트가 갑이란 세트 세트 오늘은 세트 세트 지금 40% 할인 아묻다 구매가 네 오늘은 내가 믿구라고 했잖아요 믿구 믿고 구매 믿고 세 합시다 믿고 구매 세트 세트 믿고 구매 세 믿고 이렇게 가면 될 거 같아요 세 믿고 내돈내산 결제 완료 내 피부를 위해서 투자하는 만큼 피부는 나옵니다 여러분 투자하는 만큼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사은품을 저희가 혜택으로 소개해 드렸으니까 사은품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정구매 고객분들에게 저희 믹순 콩 에센스 짜란 이렇게 샘플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좀 있으면 물놀이도 가야 되고 여행도 가고 이러신 분들 우리 콩 에센스 단 하루라도 안 바르면 안 되거든요 하루라도 놓칠 수 없어 하루라도 콩 에센스 없이는 못 살아 무조건 가져가시라고 좀 같이 챙겨 드릴 거고 오늘은 구매하시는 분들 다 드립니다 다 드리니까 네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헬로님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해주는데요 오늘 구매왕이 될 상인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네피트에서 사면 자동이죠 라고 했는데 어떤 걸 자동인지 라고 물어봐 주신 거죠 자동으로 드리는 건지 라고 해주셨는데 자동으로 응모가 되는 거죠 네 그 중에서 저희가 드릴 거예요 자 요거 세 개 그리고 자 오늘은요 이거는 진짜 제가 따로 결제해서 가져가고 싶을 정도로 좀 약간 그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왕이 탄생할 때 나오는 노래를 틀어줘야 될 것 같은 그 정도 등장합니다 일단 여러분 무게와 크기가 압도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제 뭐 풀스 이런 거 아니고요 리미티드 세트에요 30만원 상당이고요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믹순 여기 써져 있어요 순수함을 섞다 짜라란 와 이거 요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시 할게요 두둥 이거라고 했어요 두둥이라고 했어요 진짜 장난 아니죠 여러분 와 이게 여러분 미니 사이즈가 아니라요 저희 실제로 지금 오늘 판매되고 있는 병풀 에센스랑 동일한 사이즈에요 동일한 사이즈가 총 저희 콩 에센스 포함해서 9개가 들어있어요 9개가 각각이 다 달라요 보시면 뭐 하나씩 좀 보여드리면 얘는 비피다 비피다 그리고 노니 녹두 엄청 많아요 홍삼 연꽃 내 피부에 좋은 거는 다 담았어요 정말 우리는 말씀드렸죠 성분 표기만으로도 설명이 되는 브랜드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오늘 미스트 미스트 공병 같이 드리고 이거는 우리 토너처럼 적자 쓰실 수 있도록 에센스 가득 담아서 만들어서 쓰시라고 원하시는 거 맞춰서 배합해서 쓰셔도 되시고 닭도 쓰셔도 되시고 팩으로 쓰셔도 되는 거 같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리미티드 에디션 30만원 상당 리미티드 에디션에는 미스트 공병이 들어있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진짜 담아서 수시로 뿌려주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뚜둥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솔직히 탐나죠 여러분 탐나죠 탐나죠 네 탐나죠 요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병에다가 저는 여기에 우리 병풀 에센스를 가득 담아서 다녀요 그러니까 병풀 에센스가 피부 진정에 굉장히 좋잖아요 특히 저는 요거를 세안하는 세면대 위에 올려놓고 있거든요 세안하는 세면대 위에 올려놓고 세안하자마자 하자마자 뿌려요 하자마자 뿌리고 이런 건 차에 넣거나 가방에 넣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쓰기 좋기 때문에 원하시는 거 뭐 다른 에센스 넣으셔도 되고 그냥 요렇게 저처럼 병풀 에센스 다 담아두셔도 됩니다 굉장히 좋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원래는 선착순으로 에코 파우치가 15번 있었는데 종료됐어요 아쉽지만 요거는 진짜 많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데 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요거는 요렇게 종료하겠습니다 종료됐지만 여러분 그래도 저희가 구매왕이 있잖아요 구매왕 플러스 또 저희가 세 가지 더 드린다는 거 요렇게 되어 있고 가격도 설명해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가격은 콩에센스 50ml가요 원래는 35,000원이었는데 오늘은 저희 베네핏 드려야죠 20% 할인된 금액 28,000원이에요 28,000원 20%나 할인됐어요 그리고 콩크림까지도 같이 발라주시면 훨씬 좋죠 35,000원인 거 20% 할인된 금액 28,000원 가고요 빙하수 히알루론산 세럼 와 여러분 용량 보세요 300ml인데 가격 보세요 와 오늘 할인된 금액 11,900원이에요 이거는 진짜 갓성비 갓갓갓갓성비고요 그 다음에 순디병풀에센스 요거는 32,000원이던 거 20% 할인돼서 25,600원 요렇게 가져가실 수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진짜 단독 프리즘 단독 베네핏 혜택 있잖아요 믹순 베스트셀러 4종 있습니다 에센스, 병풀에센스 빙하수 히알루론산 세럼 콩크림 요렇게 돼서 여러분 40% 할인됐어요 40% 할인된 금액 63,540원입니다 63,450원이라는 거 4종이에요 4종 다 가요 다 가요 그리고 여러분 품절 아니고요 파우치 증정 선착순 파우치 증정만 끝났고요 품절 아닙니다 여러분 4종은 40% 할인됐기 때문에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4종 쫙 보이시죠 단독 구성은 아닙니다 파우치만 종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30만원 상당 리미티드 에디션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믹슴 파우치 다워요 그쵸 굉장히 믹슴처럼 자연과 하나 된 그런 느낌이 나죠 세트 품절 아닙니다 믿고 구매하는 믹스 믿고 믿고 오늘은 믿고 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으로는 다음 코너를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품들이 어떤 제품일지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약한 코너입니다 프리즘의 R 제품 리프트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이 믹슴 제품을 한 줄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 좋은 성분으로 꽉 채운 건강한 피부의 시작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좋은 피부의 시작은 좋은 성분에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좋은 피부가 되려면 좋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의 믹스는 전제품 EWG 그린 등급을 받았고요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했는데 자극도가 0.0 그냥 빵 없어요 자극이 없어요 자극이 없어요 여러분 없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피부 관리샵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예민하고 정말 주의해야 되는 산후조리원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만큼 정말 여러분 순한 브랜드라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이 사용하기 너무 좋은 제품 순한 제품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계속 성분을 얘기하자면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까 바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믹스는 베셀러 4종부터 좀 보여드리면 이 4종은 여러분 가격 자체가 오늘 40% 할인된 금액이잖아요 너무 할인율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무조건 쟁이시는 거 좀 추천드리고 콩에센스, 콩크림, 병풀에센스, 빙하수, 히알루로산 세럼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6만 원대에요 여러분 6만 원대 이거는 내가 나를 위한 선물도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들 있으면 선물로 주기도 너무 좋아요 4종인데 사실 여러분 생일 선물이라든지 조금 있으면 이제 또 5월달이잖아요 쟁여두셨다가 선물 드리기 너무 좋은 4종인데 금액이 여러분 6만 원대입니다 말도 안 되죠 오늘 오직 프리즘에서만 드리는 베네핏이라는 거 자 그러면서 제가 콩에센스, 우리 또 SNS 간증템이잖아요 대표 베셀러인데 요거부터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여러분 제형이 굉장히 신기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순하다 순해 순하다 순해 콩에센스 순하다 순해 이렇게 제형이 있는데 자 제형이 약간 이렇게 흐르는 제형인데 자 어머 어머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요 여러분 엄청 쫀쫀해 보이죠? 이게 바로 발효콩에서 나온 쫀득한 제형이에요 발효콩에서부터 나온 쫀득한 제형 진짜 쫀쫀해 이게 내 피부에 착착 착착 장난 아니죠 여러분 이 정도라고 쫀쫀함이 이 정도라는 거 와 미쳤다 뭐야 이게 피부에 다 흡수가 되는 거야 깊숙한 곳까지 저희가 발효콩이잖아요 사실 콩이 여러분 입자가 좀 커요 입자가 큰데 그 입자 큰 거를 흡수를 더 크게 시키기 위해서 발효콩을 사용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사실 요거는 저희가 베셀러인데 이유가 있는 게 보여드리면 성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분 성분이 이게 끝이에요 정말 내 피부에 딱 필요한 성분들만 딱 담았어요 필요한 성분들 지금 닉닉님이 나또사입니다 구매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콩이 센스만 몇 개인지 자 오늘도 오늘도 여러분 공병을 위해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제형까지 성분까지 보여드렸는데 믹스는 진짜 좋은 성분으로 건강한 피부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진짜 성분에는 자신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코너로 좀 넘어가면서 자세히도 보여드릴게요 이번 코너는 이제 브랜드 철학에 대해서 알아보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알아보는 시간인데 프리즘의 아이 아이덴티티 시간입니다 네 요거까지 좀 설명해드릴 텐데 브랜드가 사실 어떤 브랜드인지 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원료를 어떤 원료를 쓰는 회사인가 같은 원료라고 해서 다 같은 원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두 커피 원두도 추출 방식에 따라 맛이랑 향이랑 등급 이런 것들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에도 이 추출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믹순에서는 수년간 직접 써보고 테스트해본 결과 가장 좋은 내 피부에 가장 흡수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썼다라고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 사실 2021년에 저희가 런칭을 했어요 근데 그전에도 그전에는 이제 원래는 다른 화장품들을 런칭하고 브랜딩 하면서 우리 대표님이 믹순 대표님이 아니 일반 화장품들에는 그 대표 성분이 이만큼 아주 쪼끔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대표 성분 이름을 내세워서 판매하는 걸 보시고 화장품이 진짜 좋으려면 정말 좋은 성분을 소량이 아니라 꽉 채워서 제품을 만들어서 정말 그 이상의 효과를 내보자 라고 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여러분 믹순 제품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믿고 구매하셔서 다 효과를 느끼시는 건데 우리 대표님이 다 일일이 좋은 성분을 찾아가셨고 거기에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믹순 콩 에센스거든요 여러분 근데 콩 에센스 뿐만 아니라 베스트셀러까지 묶었으니까 오늘은 요구성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딱 필요한 성분들을 담았다 했잖아요 이게 클린 뷰티잖아요 클린 뷰티를 넘어서서 거기에 또 저희가 착한 뷰티까지 같이 가고 있어요 뭐냐면 동물성 성분을 배제했고요 거기에 용기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이 다 가능해요 재활용이 다 가능한 용기로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우리가 또 여기 보이세요? 너무 귀엽죠? 인사해 주세요 우리 오늘 요게 뭐냐면요 우리 믹순의 마스코트에요 이름이 순디에요 여러분 순디 보이실 때마다 인사해 주셔야 돼요 순디 안녕 네 이 순디가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순디 패키지에요 이게 우리 북극곰 멸종위기에 있잖아요 좀 환경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우리 이런 북극곰들이 멸종위기에 있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환경운동 영업에 기부까지 하고 계세요 오늘 판매되는 이 우리 순디 패키지에 판매 수익의 일부를 저희가 기부까지 이어져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구매하시는 분들 기부까지 이어지시는 거라는 거 강조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나는 이번 2022년에 아직까지 내가 뭘 했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나는 배민에 기부를 많이 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같이 함께 환경운동영업에 기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또 저희가 믹순이 또 하나도 칭찬하고 싶은 게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또 아트 콜라보 후원도 하고 계시고 사회적 플랫폼 여러 또 그 외에도 여러 사회 플랫폼을 많이 후원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착한 기업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착한 뷰티 어떻게 해야 되죠 돈줄 내줘야죠 돈줄 내주세요 빨리 여러분 돈줄 내주시고 이 착한 운동에 같이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개 샀어요 너무 잘했어요 환경도 생각하는 기업 저 오늘 믹순 사면 기부도 하는 건가요 맞아요 오늘 믹순 사서 기부도 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 구매왕 후보가 10만원 아래 금액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10만원만 넘으면 구매왕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리미티드 에지션 여러분 30만원 상당이에요 30만원 상당을 지금 10만원이 제일 탑에 있다고 합니다 그 이상 좀 가시면은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클린 뷰티가 아닌 착한 뷰티까지 지향하고 있는 믹순 소개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제일 기다리고 계시는 순간 코너가 왔죠 또 바로 우리 제품들을 밀착 탐구해보는 Z 줌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가장 기다리고 계셨던 시간인데 자 일단 제가 콩에센스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계속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우선은 먼저 발랐으니까 더 자세히 보여드리려면 한번 닦아볼게요 좀 건조한 상태로 해놓고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지금 세트 구성 상품도 용량 동일하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치만 할인율은 다릅니다 40% 할인됩니다 여러분 자 일단 콩에센스는 우리 요즘 피부가 건조하잖아요 건조하니까 피부가 뜨고 거기 갈라지면서 각질이 일어나고 이런 상태에서 그 각질을 좀 잠재우겠다고 덧바르고 계속 촉촉한 거 밀리는데도 바르고 바르고 하는데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게 여러분 원인이 뭐냐면요 각질 안에 이 건조한 피부 안에 있는 피지랑 그 위에 있는 각질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피부와 각질 정돈이 없이는 여러분 수분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에 오늘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믹슨 콩에센스로 노폐물 케어랑 수분 충전을 동시에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드리면서 보여드리면서 성분도 좀 설명해드릴게요 콩에센스는요 여러분 발효콩이 들어가 있어요 발효콩 그리고 발효보리 그리고 발효성류 발효배즙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피부 건강, 활력, 결케어, 각질개선, 항산화 기능 이런 게 다 이 하나로 가능해요 이렇게 제가 아까 성분 보여드렸죠 여러분 성분이 진짜 그게 끝이에요 정말 필요한 성분들만 들어가 있어요 정말 이 정도 그래서 이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사실 이거 좀 많이 펌핑해요 펌핑해서 그 상태로 얼굴에 이렇게 피부에 늘어나는 거 보이세요? 피부에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쫀쫀한, 되게 쫀쫀하거든요 이 텍스처의 비밀이 이 발효콩이에요 그래서 이 콩에 쫀쫀함을 그대로 담아서 끈적임이 없이 이게 이렇게 끈적여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안쪽 속부터 꽉꽉꽉 채워오는 거거든요 보습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 촉촉함이 진짜 지금 이렇게 잠깐 발랐는데도 여기만 되게 촉촉해요 지금 여기만 되게 촉촉하고 아까 오프닝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콩이 원래 좀 입자가 커요 그래서 흡수가 좀 너무 피부에 좋은 성분인데 흡수가 어려웠는데 저희가 이 성분들이 피부에 잘 흡수되기 위해서 작은 입자로 쪼갰다는 거 그렇게 되면 흡수력은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여기 살짝 발랐고 이 손등에도 한 번 남은 양을 한 번 발라볼게요 광 한번 보이세요? 피부도 그렇고 여기 여기 광 보이세요? 건강하게 촉촉해 보이죠? 엄청 촉촉해 보이죠? 이 정도라는 거 근데 이게 이렇게 그냥 발라도 좋지만 바르고 살짝 롤링해서 마사지 하시면 각질, 피지 제거 이렇게 되면서 피부 결까지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세한 사항법은 제가 이따가 팁으로 좀 알려드리고 얘는 뭐 일단 말해 뭐해지만 수분 함유양도 굉장히 높고 블랙헤드 면적 축소라든지 피부 각질 개선 효과, 피부 피지량 감소 이런 게 여러분 실제로 저희가 임상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임상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임상 결과가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자극 테스트, 농약 검사, 중공속 테스트, 비자극 이런 테스트까지 다 완료했어요 그러니까 자극 없이 각질 케어라든지 내 피부 결 개선하실 수 있는 거 강추, 완전 강추입니다 지금 콩에센스랑 병풀에센스 같이 사용해도 괜찮아요? 당연하죠 같이 사용하셔야 돼요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끈적일까 봐 좀 쫀쫀해 보여서 끈적일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그럴 줄 알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끈적이지 않는다는 거죠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죠 자 휴지예요 우리 집에 흔히 있는 이 휴지를 붙여볼게요 안 붙어요 붙여보자 안 붙습니다 이만큼 안쪽으로 흡수가 다 됐다는 거예요 겉도는 쫀쫀함이 아닌 흡수가 다 들어가서 속부터 차오르는 광이라는 거 이게 겉만 촉촉하고 겉만 쫀쫀해 보이면 이게 붙어요 근데 안 붙는다는 건 흡수가 싹 되면서 속부터 차오르는 광 촉촉하다는 거 촉촉하다는 거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여러분 어 제형이 쫀쫀하게 늘어나는데 안 끈적입니다 여러분 자 처음에만 조금 여러분 좀 쫀쫀해 보이지만 다 흡수가 돼요 다 흡수가 되고 바르다 보면서 이게 흡수되고 롤링 되면서 이제 블랙헤드라든지 이런 피지 이런 거 살짝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또 이렇게 또 직접 봐야 되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발라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셨을 때는 늘어나요 늘어나요 근데 이렇게 싹 흡수를 시켜줘 볼게요 자 지금 ALWN님이 여러 번 구매해도 구매왕 취업되나요 선물할 거라서 주소지 다 다르게 하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이거 답변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세요 근데 이 상태에서 흡수만 시켜주셔도 되고 롤링 하셔도 됩니다 롤링 하셔도 되는데 이 상태에서 휴지 한 번 더 휴지 한 번 더 떨어뜨린 재활용해야 돼요 우리 이런 거 환경에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자 이거 한 번 붙여 볼게요 보셨죠 이게 끈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끈끈한 제형이 아니라 이만큼 흡수력 쫀쫀해서 속부터 쫀쫀함이 꽉꽉꽉 채워오는 거예요 네 흡수력 뭐 진짜 이렇게 다 흡수가 됐다는 거예요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얘는 여러분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우리 여러 가지 또 올땡영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1위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1위하고 있는 제품이고 오늘 저희가 또 샘플을 드리잖아요 샘플 요거 드리니까 사실 나는 조금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면 다른 제품 구매하신 분들도 요거 한 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저희가 다 드리고 있잖아요 다 드리니까 에센스 구매하신 다음에 요거 한 번 써보세요 한 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그리고 얘는 보습력으로도 만족도 부분에서도 굉장히 만족하신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보습 피부결 개선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금 병풀 에센스 같이 사용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셔가지고 병풀 에센스 같이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인사하실 준비하세요 짜잔 우리 순디 나왔어요 인사해 주세요 귀여운 마스코트 믹슨의 마스코트 우리 순디가 왔어요 요거는 여러분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리미티드 에디션 리미티드 에디션이기 때문에 가져가셔야 돼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판매 수익 일부가 북극금 단체에 기부가 되기 때문에 기부까지 여러분 동참하실 수 있고 지금 구매왕 같은 경우에는 주문번호로 취업할 거예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은 여러분 아직도 10만원 아래래요 10만원 아래니까 여러분 30만원 상당의 구매왕 선물이 있잖아요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아 제가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보여드려야 되겠네 자 오늘 구매왕한테 드리는 겁니다 자 30만원 상당의 믹슨의 리미티드 두둥 이거 다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 판매하고 있는 병풀 에센스랑 동일한 사이즈예요 요거가 총 9개 갑니다 우리 콩 에센스 포함해서 30만원 상당이에요 여러분 장난 아니죠? 이거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구매왕이 10만원 미만이시래요 10만원 미만이시니까 여러분 노려보실 수 있어요 노려보실 수 있어요 노려보실 수 있어요 병 이뻐요 이쁘죠? 우리 순디가 그려져 있는 병 자 요거는요 일단 굳이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전성분이 딱 1개요 100% 1개 전성분 1개만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전성분 전성분 단 1개 제주산 병풀 추출물 100% 제주산 병풀 추출물이 여러분 10% 70% 100%입니다 저희는 100% 화학성분으로 희석되어 있는 제품 소량만 들어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요 희석되지 않은 정말 병풀 추출물 100%만 담은 원액이에요 병풀 추출물이 여러분 병풀은 전 되게 좋아하는 성분이거든요 이게 호랑이가 상처가 났을 때 병풀에 가서 막 등을 비비면서 상처 치유에 도움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나면 바르는 연고 마땡카땡 있잖아요 그것도 병풀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재생효과라든지 진정효과에 탁월한 게 병풀 추출물이거든요 병풀이거든요 근데 그 추출물 100%만 담았고요 얘는 일단 EWG에서도 1등급 받은 정말 순한 성분만 담았어요 순한 성분만 담았고 또 하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얘는 우리가 병풀 추출물에 관한 화장품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있지만 뭐가 특별하냐 보통 이런 추출물들을 빨리 추출을 해내려면 고온에서 추출을 하는데 우리 믹수는 아니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금액이 많이 나와도 충분히 본연의 효과를 느끼실 수 있도록 72시간 동안 저온에서 고주파로 천천히 추출을 한 거예요 고주파로 천천히 추출을 해서 그만큼 효과를 뛰어나게 해줬다 나쁜 성분 없이 유효성분만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얘는 피부 자극 테스트, 잔류 농약 검사, 중금속 테스트, 비자극 이런 테스트가 다 완료했다는 거 진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티백에 있는 티도 오래 우려내면 오히려 독소가 나온다는 좀 안 좋은 성분이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고온에서는 이 유효성분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온으로 오랫동안 추출을 하면 유효성분이 살아있습니다 같이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거 좀 도움받아볼 수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전성분 병풀 좋아 보여요 좋아요 향도 좋아요 제가 이거 여러분 바로 테스트해서 보여드릴게요 제형은요 그냥 솔직히 100%이기 때문에 흐르는 이런 약간 워터리예요 굉장히 흐르는 물 타입처럼 되어 있는데 향은 제가 뭐라고 좀 설명해 드리고 싶냐면 페퍼민트 차 향 우리 페퍼민트 차 드셔보신 분들 있으시죠? 페퍼민트 차 향이에요 박하향 아니고요 그냥 딱 페퍼민트 차 향 이거는 여기 한번 뿌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발라주시면 얘도 이제 임상 실험을 했는데 열감 자극 자극적이고 열감 올라온 피부들한테 굉장히 탁월하고 진정 효과가 있고 이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병풀은 트러블이 트러블이 트러블에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이 트러블의 원인이 사실 열감이거든요 열이 올라오면서 이 안에 있는 게 견디지 못하고 톡톡 튀어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좀 잠재워줄 수 있는 게 이 병풀이에요 진정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거는 저는 사실 스킨팩으로도 너무 많이 쓰고 있고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여길 다쳤어요 다쳤는데 병풀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처 추유에 좀 효과가 있다고 저는 들어서 많이 발라봤는데 엄청 연해졌어요 엄청 연해졌다는 거 진짜 그래서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거에 진짜 여러분 개선이 된다는 거를 느껴볼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에센스에 병풀 에센스 담아다니 에센스 공병에 미스트 공병에 에센스 담아서 다닌다고 했잖아요 요렇게 여러분 그냥 수시로 그냥 얼굴에 뿌릴게요 이게 또 안개 분사거든요 이렇게 흡수시켜주면 돼요 분사를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 이 정도 수시로 그냥 뿌려주시면 돼요 수시로 미스트로 쓰시기도 좋고 스킨팩 아니면 이게 100%잖아요 100% 추출음물만 들어있으니까 다른 화장품들이랑 배합해서 쓰셔서 너무 좋아요 요거 진짜 강추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와 갓 갓 갓 갓 오브 갓성비 빙하수 히알루론산 세럼이에요 요것도 우리 순디 나왔어요 인사해주세요 여러분 순디 안녕 여러분 오늘 순디 제품 구매하시면 같이 기부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요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돼요 이 정도 크기인데 저는 사실 약간 이거 클렌징 워터인가? 이 정도로 이렇게 세럼이 대용량이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대용량인데 가격이 11,900원이에요 여러분 11,900원이라는 거 얘는 여러분 알래스카 빙하수랑 히알루론산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피부의 촉촉함을 오랫동안 유지해줘요 오랫동안 유지해줘서 이 피부 보습용 유지에 도움주는 히알루론산이 무려 3종이나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3종 그래서 탄탄하게 수분장벽을 좀 형성해준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제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 보셨을 때는 약간 워터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쫀쫀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짠 어때요? 약간 흐르지만 이렇게 롤링해서 보여드릴게요 오 이게 그냥 흐르는 물이 아니라요 여러분 약간 무게감이 느껴지고 쫀쫀한 그런 워터 제형이에요 광! 장난 아니죠? 그리고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얘가 별명이 여러분 냉장고 세럼이에요 왜 냉장고 세럼이냐면 쿨링감이 엄청나요 딱 바르는 순간 약간 쉼 너무 시원해요 정말 딱 그 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열감 있으신 분들 특히 아침에 나는 좀 많이 붓는다 붓기 있으신 분들 너무 추천드리고 대용량이기 때문에 우리 스킨팩으로 쓰셔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부으시는 분들 요거 우리 빙하수 히알루론산 세럼 팩으로 하셔가지고 올려주시면요 그날은 거의 미모가 폭발하는 날 미모 폭발 피부는 쫀쫀하지 붓기는 빠졌지 미모 폭발 소개팅 하실 때 강추드릴게요 소개팅 아닌가? 요즘 미팅 하나요? 뭐 하죠 요즘엔? 랜선으로라도 하실 때 너무 좋고 얘는 사실 이렇게 스킨팩 하고 한번 더 발라서 레이어링 하시면 더 쫀쫀하게 마무리되고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형이기 때문에 특히 저는 좀 남성분들한테 강추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패드 계속 얘기해드렸는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좀 붓거나 좀 열감이 있다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열감이 좀 올라와 있다 이런 분들은 오늘 저희가 베스트 셀러분들은 베스트 아니죠 MVP 오늘의 구매왕에게 드리잖아요 근데 요건 집에 다 있으실 거예요 이런 손패드는 여기에 그냥 사실 다 가득 듬뿍 담아서 요 상태로 저는 냉장고에 넣어놓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셔도 되시고 아니면 하나씩 내가 매번 내 피부 상태에 따라 다르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씩 전 두 개 할게요 두 개 듬뿍 적셔주세요 듬뿍 듬뿍 왜냐? 대용량이잖아요 여러분 300... 300... 300... 300ml에요 300ml 가격이 여러분 와우 어머어머 흐르는 거 봐 와 근데 여러분 흐르는 물 타입이 아닌 쫀쫀한 제형인 거 보이시죠?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요 상태로 그냥 요렇게 딱 하나 어머 너무 시원해 진짜 시원해 여러분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거 보이죠? 이만큼 진짜 꽉꽉 적셔서 근데 이렇게 적셨는데도 아직도 이만큼 남았어 아직도 이만큼이 남았어 여러분 아직도 이만큼 남았고 오늘 사실 얘는 금액이 너무 착해요 11,900원인데 요 11,900원으로 기부까지 여러분 같이 간다는 거 네 요렇게 진짜 촉촉해 엄청 시원해요 요 상태로 패드에 적셔서 올리셔도 되고 특히 남성분들도 이제 많이 부으세요 아침에 많이 부으시는데 남성분들도 요런 거 좀 지금 제가 보시는 것처럼 패드에 적셔서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우리가 팩까지 하고 했으면 다음으로는 크림을 한번 좀 소개해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여러분 이렇게 해도 나는 더 완벽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크림까지 같이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어머 좀 뗐는데 여러분 살짝 광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부드러워 장난 아닌데 촉촉해 어머 촉촉한 보여요? 와 요 상태 잠깐 올려놨는데도 잠깐 올려놨는데도 미쳤어 진짜 여러분 이거는 가셔야죠 가격도 넘 착한데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수분 우리 피부 관리 딱 해줬는데 마지막으로 딱 마무리 해주셔야 될 게 콩크림인데 이거는 여러분 제형이 진짜 대박이에요 이게 에센스를 콩 에센스 있잖아요 저희 베스트셀러 콩 에센스를 그대로 담은 부드러운 크림 제형으로 나온 거예요 콩크림 제형 보여드릴게요 쫀쫀해 보이죠? 쫀쫀해 보이죠? 진짜 쫀쫀해 보이죠?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쫀쫀한지 쫀쫀 와 이렇게 쫀쫀하다는 거 이거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콩 에센스 가득 담은 진한 영양 크림 고보습 영양 크림이라고 보시면 될 거에요 고영양 고보습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진짜 사실 소량만 발라도 진짜 촉촉함이 오래 유지되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기궁둥이 같은 보들보들한 그 피부 있잖아요 이 크림으로 딱 느껴볼 수 있어요 이렇게 광 보이세요? 광 잘 보이시나요? 진짜 건강하게 이 여러분 광 이 보습막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또 막 무겁거나 그런 제형은 아니고요 굉장히 쫀쫀하기 때문에 메이크업 전에 바르셔도 밀리지 않고 메이크업이 착 붙습니다 정말 뭉침없는 텍스처 그 정도 그래서 레이어링 하셔도 좋고 그냥 단독으로 쓰여도 좋기는 해요 그렇지만 기왕이면 우리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피부의 기초 체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믹스는 가셔야 됩니다 기초 체력 오늘 기초 체력 기르셔야 돼요 여러분 들어오신 분들 자 그럼 이렇게 제가 쭉 설명해드렸는데 그러면 오늘 베스트셀러 구매하면 사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순서를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에센스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병풀 에센스 사용해주세요 콩 에센스 병풀 에센스 그 다음에 빙하수 히알루론산 세럼 그 다음에 콩 크림까지 요렇게 사용해주시면 효과가 훨씬 더 좋다는 거 더 좋다는 거 그래서 요 요 네 가지를 다 한 번에 내 피부에 기초 체력을 길러줄 수 있는 베스트셀러 4종 세트가 오늘 40% 할인된 금액입니다 여러분 6만 원대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오직 프리즘에서만 가능한 베네핏이고요 지금 여러분 구매왕 후보가 12만 원대래요 12만 원대인데 오늘 구매왕이 되시면 오늘 30만 원 상당의 30만 원 상당의 30만 원 상당의 리미티드 저희 세트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베스트셀러 2종만 구매하셔도 베스트셀러 2개 플러스 이제 나는 이걸 좀 더 오래 쓸 것 같다 하는 제품들 있잖아요 병풀이라든지 콩 에센스 히알루론산 세럼 부담 없이 여러분 이것까지 추가로 하시면 오늘 이 30만 원 상당 한 번 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거 가져갈 수 있어요 베스트셀러분 베스트셀러 플러스 우리 MVP 오늘의 MVP 두둥 이거 다 드려요 다 드려 와 이건 솔직히 내 거 사고 친구들 하나씩 나눠도 될 것 같다 그쵸? 하나씩 진짜 대박이죠 이거는 진짜 하나별로 다 내 피부 상태에 따라서 좋은 성분 찾아가지고 매일매일 팩 만들어서 써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0만 원이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베스트 제일 많이 구매하신 분이 12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베스트셀러 2개 플러스 하나만 더 하셔도 당첨입니다 비밀인데 얘기해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또 제가 제품 제형이라든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마지막 시간이 다 왔어요 여러분 프리즘의 M 제품의 연출법을 알아보는 코너를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콩에센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효과를 더 업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법을 좀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오늘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콩에센스 믹스넷 콩에센스는 제일 가장 흔히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게 마사지입니다. 마사지 마사지인데 이거를 제가 직접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정도 펌핑을 하셔서 제형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요렇게 요런 제형인데 요 제형을 요렇게 발라주세요 흡수력이 너무 뛰어나고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발립니다 어머 광 봐 이 쫀쫀함 이 쫀쫀함 어떡할 거예요 진짜 이렇게 여러분 흡수를 충분히 시켜주세요 흡수를 충분히 시켜주신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넓은 면을 이용해서 살짝 롤링 해주세요 살짝 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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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우리가 성분이 아무리 순하다고 해도 여러분들 내 손으로 꾹꾹 눌러서 자극적이게 롤링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자극이 됩니다 요렇게 롤링을 해주시면 요렇게 롤링을 해주시면 약간 여러분 손 끝으로 미세하게 모래알 같은 이런 알갱이들이 생겨요 미세하게 지금 화면에서 정말 미세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실 건데 제 손등에 제 손끝에는 느껴지거든요 요 알갱이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쯤 요게 타다다 느껴집니다 할 때쯤에 여러분 추가로 조금만 더 해주세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해서 여기에 딱 발라서 더 크게 한번 더 약간 레이어드 하듯이 한번 더 롤링을 해주신 다음에 요렇게 흡수까지 시켜주시면 이 상태에서 약간 누르듯이 해주시면 피지라던지 각질 블랙헤드가 좀 더 잘 나와요 근데 얘가 되게 미세하다고 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화학성분들이 많은 그런 각질 제거되는 그 제품 자체가 좀 그런 제형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 성분 보여드렸죠 자신 있습니다 약간 모래알 같은 알갱이들이 딱 피부 결을 개선해주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여러분 물 세안해주셔도 되고 닥토로 잔여물 닦아내주신 다음에 나머지 제품으로 딱딱딱딱 흡수시켜주시면 끝 근데 실제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사용법 팁을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찬양 후기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벌써 몇 번째 구매인지 모르겠어요 다섯 번째인 건가 그만큼 좋아요 다섯 번째 재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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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빈병 릴레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변에 마스크 때문에 피부 트러블 생긴 분들한테 꼭 이 제품 추천합니다 진짜 이건 간증템이에요 피부 트러블 정말 효과 많이 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구매 이 정도면 면봉으로 박박 긁어주는 것 같은데 설거지 하신 거 아니죠 이 정도로 공병 릴레이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 정도 지금 요거는 지금 유튜브보다 우연히 유나님 유튜브보다 우연히 구매하셨는데 촉촉하고 좋아요 실제로 유튜버 분들이 엄청나게 간증하고 계시는 제품이라는 거 이 제품 오늘 믹순 제품 저희가 특별한 가격으로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가격 혜택은 저희 4월 11일 오후 12시까지니까요 방송 끝나고도 여러분 구매해 주실 수 있어요 구매해 주실 수 있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혹시 구매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공유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브랜드 믹순 방송을 함께 했고요 미세먼지나 마스크 등등 이런 트러블들로 인해서 고생하고 지친 내 피부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정말 좋은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믹순 한번 사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벌써 저희가 마칠 시간이 됐는데 아직 저희 판매 종료 아니고요 저희 쭉 이어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늦게 들어왔는데 괜찮습니다 네 괜찮으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저희 라이브 끝나고도 열어드릴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음에도 또 저희가 좋은 라이브로 올 테니까요 또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좋은 성분만을 가득 담았습니다 여러분들 피부를 위해서 여러분들 믹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믹순 안녕 푸 뭐였죠? 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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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푸만 생각났어요 푸바 어떡해 just cho ig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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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